오랜만에 김치볶음밥을 먹게 됩니다. 한국인이 없어서 한국 음식이 요즘 뜸한 것 같아요. 내일 또 새로운 분이 오십니까? 저리 비껴, 비껴, 비껴. 왜 싫어? 비빔밥입니다. 오늘 점심. 저녁이 아니라 점심. 비빔밥 좋아해? 비빔밥 좋아해? 저녁이 아닌 점심을 비빔밥에 했습니다. 아,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네요. 오늘 계란밥에 계란밥과 계란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삼계탕입니다. 삼계탕. 잘 먹겠습니다. 산드라씨. 지지 않나? 아아아아하. 맞아맜아. 이렇게 해줘야 해. 아, 삼냄새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듣고 조금씩 이걸로 만들어진 거 이게 래디 메이드 래디 메이드 래디 메이드 삼기야탕 이거로 어떻게 만들었나 했더니 기성품을 가지고 냄새도 제법 좋아요 정말 삼겹살 오랜만에 약간 분식을 먹네요 잡채 떡볶이 치즈떡볶이 라면나 김밥 오랜만에 한식을 먹게 됩니다 파티 왜 돼? 스파이크 감사합니다.